음악 속의 산책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먹은 빵을 생각하며 아, 먹지 말아야 했는데 하는 가벼운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속 깊이 남는 큰 후회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후회는 계단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집에서 한참 놀고 집에 가는 길 계단에서 아, 그때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며 후회가 밀려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후회는 시간이 지난 뒤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후회가 꼭 어떤 선택이나 결정 뒤에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정연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매일 주어지는 하루와 순간순간의 삶이 노다지인 줄 한참 뒤에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때 더 열심히 파고들고, 그 사람에게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하고 뉘우쳐보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존재했었는지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기회와 하나뿐인 순간들이었는데 그걸 몰라봤습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순간의 소중함을 또 잊으며 살기도 하겠지만 잊을 때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식구를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동대문구 미취업, 청년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0일부터 2021년 6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동대문구 거주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미취업자입니다. 또 공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제로페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로 받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거나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 02-2127-4924에 문의해 주세요. 이번 정책으로 청년 여러분들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 일주일에 한 번씩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운동장을 돌며 쓰레기를 주었던 게 생각납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쓰레기가 주우려고 하면 끝도 없이 널려있는 거를 발견하며 허리를 두들기고 투덜대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주말 KBS 한 예능 프로그램에 산책을 하며 쓰레기 줍기 미션이 나왔는데요. 한 멤버가 도착한 어느 한 해변은 그야말로 쓰레기 해변에 가까웠습니다.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는 해변 쓰레기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는데요. 그래도 하나하나 줍다 보니 어느새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며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이슈라고 합니다. 이를 플로깅이라고 하는데요.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봉투를 들고 거리에 쓰레기를 최대한 많이 주우며 목적지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로깅을 마친 뒤에는 SNS에 활발한 인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장갑 또는 집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플로깅으로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 좋을 것 같네요. 2016년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김 씨가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산업재해입니다. 당시 김 씨의 가방 안 물건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었는데요. 갓 스무살을 넘긴 청년의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품은 각종 장비와 컵라면 그리고 뒹굴어 다니던 나무젓가락 청년은 컵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중노동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만 202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리 책임자들의 책임의 무게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대부분의 경우 미미한 처벌을 받고 끝난다고 합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군에서 전역한 23살의 젊은 청년이 생활비를 벌어보겠다며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정리작업을 하는 도중 컨테이너 벽에 깔려 죽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모를 따로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23살의 청년의 죽음 이후 얼마 뒤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켤 때면 자주 볼 수 있었던 산업재해는 실제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업은 이윤 추구 이전에 직원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은 최정란 시인의 썩은 사과의 사람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사과는 내일 먹겠다고 사과 상자 안에서 썩은 사과를 먼저 골라 먹는다. 가장 좋은 내일은 오지 않고 어리석게도 날마다 가장 나쁜 사과를 먹는다. 제발 이미 다 나빴으니 더 나쁠 게 없기를 나도 안다. 가장 좋은 사과를 먼저 먹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좋은 사과를 먹고 나면 그 다음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가 된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순간보다 불투명한 내일에 더 기대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 더 맛있는 사과를 먹기 위해 지금은 살짝 상처난 사과를 먼저 짚곤 하죠. 꿈꾸었던 행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잠시 미뤄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어진 행복은 오늘 마음껏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을 잘 살아야 내일도 힘차게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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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